헬리카님의 중 하이달핑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달핑 자작 진행 해줘 그러면 저희가 아마 두팀으로 나눈다고 치면은 팀 임나안이랑 팀 탬버린 팀으로 해가지고 6대7로 나눌 거 같은데요 게임이 사람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 아마 인게임 내에서 사람 수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이 될 거예요 강진님부터 갈게요 멀리까지 가시는...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? 깍두기 핑이 뭐야? 감자 깍두기 핑... 깍두기 핑! 님들 중 출발하겠습니다. 에이스가 들렸다니? 진정합니다. 이미 보였어요 바꿔주세요. 됐어! 죽였어! 승들은 하나! 남아다니면 돼! 정의남아! 어 너도야? 나이 됐어. 아니 치킨 대로 가야지.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너 너다. 언니 사단 타이터 했잖아. 언니 그러면 한 명 바꿔줄게. 누가 제일 쓸모없을 것 같은데. 너 여기서 갖고 가야지. 그래서 제가 제일 쓸모없는 애? 다 여기서 본식으로 템템님이 버리고 싶은 사람 딱 한 명 많아버리시는 거 아니죠? 아니 사실 내가 제일 즐거웠으니까 나를 템템 없는 템템 굳이 그러지 말고 깍두기를 베고 가 아 그러네 강지님이 계시네 이게 근데 강지가 온다고 해서 우리 팀이 크게 다 나지네 아니지 강지 딱 들어가면 벌벌 떨어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아니 쟤는 데뷔 덕고 하려고 그러네 3, 2, 1 에서 다 떠 1-1 레벨입니다 처음 해봐 일단 가x2 일단 가x2 1, 2, 3, 2, 1 오 됐다 가가가가가 섭사해야 돼 섭사해야 돼 섭사해야 돼 섭사해야 돼 그렇지 점프해줘 그냥 아래에서 그렇지 나 먼저 갈게 들어가x2 가x2 들어가x2 나잇고 쉽네 그러니까 쉽네 협동 잘되네 정보 1-1 스테이지다 아 저거 위에 있는 박스를 다섯 명이 힘을 줘야 밀 수 있는 거예요? 다섯 명이 미는 거예요 다섯 명이? 다섯 명이 힘을 줘 아 괜찮아요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너 혹시 안 깝쳐줄 수 있을까? 상자로 먼저 앞에 있는 가시를 다 제거하면서 가는 건가 봐 밀어줘 밀어줘 이렇게 이렇게 어? 안 되는 머리에 얹는 건가 보다 머리에 얹는 건가 보다 머리에 얹어야 되네 야 움직여봐 돼? 됐다 오 그렇게x3 좋다x3 좋다x3 살았어 갈까? 말까? 갈까? 말까? 갈까? 말하라고 비키마 비키마 생각보다 단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탕충 지금 입맛 다치고 있으니까 고고고 문 열어x4 비켜x4 빨런드 비키라고 벌써? 서현아 좀 이른데? 안 돼 와와와와 실패 혹시 비켜줄 수 있을까? 아 안돼? 아 그래? 다 올 때까지 안돼? 안돼! 다 와도 안돼! 진짜 그냥! 이 새끼들아! 사이언이 된다! 땡기네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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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! 아 안돼! 자 내가 이렇게! 갔다! 갔다! 야 잠깐만 양쪽으로 떨어져야 돼 양쪽으로! 지금 실패해 실패도 더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내려가고 탑을 쌓아주면 돼 위로! 빨강이 위로 올라가게! 에? 그러니까 얘를 내리고! 아니! 아 내리면 안되네! 내 얘기 한번만 들어봐! 내가 내려가면 돼! 오케이! 비켜봐! 자! 내가 두 번.. 아이! 아니 봐봐 내가 내려가고 나머지 4명 여기 맨 끝에 있고 진우만.. 오케이! 진우만 움직여!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! 내려오! 좀 더 가! 내려오!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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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! 좋았다! 좋았다! 됐다! 잘 됐다! 굿굿! 이벤트 어떡하냐! 내가 브레인이네! 나 거리 너무 싫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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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 빨리 빨리야! 빨리 해 빨리 가! 빨리 가! 가까이 웃어봐! 한번만씩 한번만씩 바깥으로 나오essen 남을 죽여버릴 거 있어! 털 accompanied 내가 두 번.. 아 야 gr.. herr ㄱ já mieux 자 머리 막지 않기로 해 우리 하하하하 진우야 나 밟았냐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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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니야 고rag seems Credit 개 예민해 그 일자로 해가지고 점프 한번 하고 어? 어? 야 우리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도청할까? 나은님 바치고 계세요 맨디에 있어요 맨디 네! 나은이 뭐 하려고 하지 않기? 나 머리 돌머리 잠깐만 진짜 천천히 가야 돼 우리 나 두 칸씩 해주세요 한 번에 두 칸 가려고 하지 마! 두 칸 좀 무서워 왜 올라오는 거야? 왜 우리 어디 밀어? 저 우리 베스트 포지션이야 지금 베스트야? 예이 나도 살짝 좀 더 두껍네 잠깐만 나은아 어? 잠깐만 나은이랑 임나은 내 머리 위로 와 또 내 머리 위로 나은이랑 임나은 두 칸씩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? 어 거방 거방한 일이 되지 이거 되는다니까 됐다 렛츠고! 어디서 나은이 죽었으면 진짜 못 참아진 것 같아 어떡해 근데 방금 전에 제 아래에 아 깜짝야 아니 얘 진짜 왜 이래?! 물 열어! từ Stri 으아악!! 시노 형 우리 진짜 아 사우나 진짜 왜 그러는거 피코파크 라는 게임은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게임이구나 11시 13분 전 11시 안될 거 같다 하던데 이거 되긴 되네 그래도 이거 랜딩을 봐? 무끌어 미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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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트리플 악셀 뭐야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야 트리플 악셀 어차피 맵 끝에 다 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브레이킹 잡혀 여님도 Tempo 메기의 도전 모임 밀렀다 밀렀다 밀렀다구 내가 올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점프에 가서 점프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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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찾아 찾아 아니 여기 확실히 마지막이 마지막인가? 마지막 라운드지만 하네 그러니까 마지막이 마지막이야 막라 인정이야 버텨줘 버텨 버텨 센파이의 의지다 자 갈 준비 다시 센파이의 의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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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뭐야 아빠 가만히 있어 고맙다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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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질이네 그냥 넘어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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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 가다 우와 간다 11시였다 11시다 11시 점프에 걸려요 고마워 고마워 나이스 근데 쟤네들은 진정한 클리어가 아니긴 왜냐면 왜 우리 진정한 클리어가 아니야 절백삐부 템템 머린을 끼고 개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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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보다 한 시간으로 두 분 더 걸렸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전하면서 행동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호야 같은 팀이 아니어서 재밌는 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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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은 괜찮냐? 열나가지고 좀 죽었겠다 그 병균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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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나한 유튜브에ым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? com 이쁜 와 태양 감사합니다.